기상캐스터 배혜지 안녕하십니까 서관님 최근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게 어떤 과정이고 또 왜 꼭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죠 만 3에서 5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보육 과정을 우리가 지금 누리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교육 보육 기관은 분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게 두 개로 분절돼 있었고 2012년에 만 5세에 대한 누리과정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교육 보육 과정 자체도 분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조금 더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 3세에서 5세의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회성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기고 그때 얼마나 잘 교육을 받았는가가 평생에 있어서 어떤 삶의 질이나 소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분절돼 있는 기관이지만 그래도 교육 보육 과정만은 좀 통합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이 결실을 맺어서 2012년부터 만 5세 그 이후에 3세 4세 이렇게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산안 처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합하면서 실제로 통합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어떤 기관을 지도감독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가서는 실제로 이 기관 자체도 통합돼야 될 필요도 있고 그 기관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나 실제로 양성하는 이러한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이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해야 된다는 취지는 이미 굉장히 국민적인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것을 재정적으로 통합하면서 2012년에 처음으로 했던 방법은 뭐냐 하면 일단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라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건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는 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출발할 때부터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방교육교부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게 이미 합의가 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정을 해왔고요 다만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뭐냐 하면 12, 13, 14까지는 그래도 계획대로 잘 차근히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와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내국세의 20.27%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냐 하면 세수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2015년 쪽에 오면서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재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 재원에 대한 논쟁이 또 교육감님들이 또 2014년에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바뀌시고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2015년에 좀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2015년도 이제 추경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 재정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6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일부 교육감 사이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할 때는 교육감들의 입장이 어땠었나요?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고 교육감님들도 상당히 이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당시에 교육감님들의 2012년 신년사를 보게 되면 만 5세에 대한 누리과정 도입에 대해서 너무나 찬성한다 이런 신년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교육감님들이 그 이후에 바뀌기는 했지만 교육계에서 이러한 누리과정 어린이집까지 포괄하는 교육 보육과정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가 있었고 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쟁점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정부의 의견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쟁점 사항은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시도의회에서는 이것을 국고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2012년부터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을 보면 2012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체를 다했고요 이후에 확대하면서 일부 국고가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쪽에서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 누리관형 쪽에 투입되는 것이 4천억, 5천억씩 이렇게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6년, 15년부터는 이제 전액이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렇게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맥락 자체는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작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살림하기가 어려우니 이 돈을 따로 뚝 떼어서 다른 국고, 다른 용도로 해서 달라 그런데 이제 교육부 입장은 당연히 처음부터도 뭘 한 거냐 하면 이것은 통합된 교육보육 과정이고 최초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하도록 그렇게 계획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국고로 볼 수 있습니다 내국세의 20.2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현재의 구조 자체도 국고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을 국고로 부담을 하느냐 지방교부금으로 부담을 하느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원 분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그렇다면 그동안은 재원 분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재원 분담은 2012년 처음 출발할 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체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13, 14에 만 3세, 4세 확대할 때는 조금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감당을 했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전액 국고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지금 국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이 편성돼서 2015년에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재정이 2015년에 교부금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세수가 안 좋아서 그래서 2015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1조 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누리과정 운영비를 책임을 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설명을 조금 길게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언급을 드렸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2016년도 예산으로 보면 한 41조 정도 되고요 그거에 시도에서도 돈이 옵니다 정의금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오고 시도에서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받는 것이 지방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등록금 받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 수입인데 그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요 시도에서 오는 것이 한 20%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방체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5년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조금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한 1.5조 정도 작아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산림하는데 교육청이 산림할 때 좀 어렵다 이게 좀 줄어들었으니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뭘 했냐면 지방체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1조 정도 발행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 구조가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된 부분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이렇게 산정해서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데 당연히 이것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다 유아교육비 부분을 계산을 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3에서 5세 어린이 숫자가 몇 명이고 그러니 이만큼의 경비가 드니 이것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것을 41조를 내려보낼 때 그 안에 포함을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산정을 해서 내려보냈고요 그 게 실제로 그 41조 중에 누리과정 몫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0% 정도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유치원에 대해서 1.9조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인데 거기가 2.1조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그거에 들어가는 필요 경비들을 전부 산정해서 교육청에게 내려보냈다 그리고 교육청은 어떠냐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받고 시도에서 받고 지방체 발행하고 그다음에 등록금 수입 일부 받는 것 이것을 다 해서 전체를 뭉뚱그려서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과정을 내려보낼 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 쓰고 혹시 딴 데 쓰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도입기에서 반드시 정착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으로 편성된 이 4조는 반드시 누리과정 쪽에 편성해서 교육청에서 사용해 주세요 하고 이것을 의무 지출 경비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의무 지출 경비로 이렇게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해의 지원금을 한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공립유치원과 산림유치원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 1인당 네,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1인당 11만 원이 지원되고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인당 29만 원 월, 월로 낮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립 쪽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은 공립 쪽에는 정부가 시설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러한 금액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는 말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금에 다 포함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 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는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의 경우에는 내국세 부분이 일정 정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 부분도 회복이 일정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세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27%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의 경우에는 1.8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많이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내려보냈고 그다음에 시도에서 오는 부분도 일정 정도 늘어났고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지금 시도에서 예산으로 잡은 한 10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거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한 11조 7천 정도가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세금을 거둔 것이 법정으로 정해져서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담배세 물론 원망도 많이 있습니다만 담배세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가 교육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하면 지금 시도에서 전출 보내겠다라고 한 것보다는 1.6조 정도 더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 쪽에서도 시설비 쪽은 저희가 조금은 조금 더 통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심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1조 정도 줄이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한 2년 동안에 교사 선생님들의 명예퇴직이 좀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안정화돼서 최근 예산보다 거기서도 한 4천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세입 쪽이 좀 늘어나고 지출 부분에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서 조금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작게 만들어서 교육청의 입장에서 살림하시기에는 2015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진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가 누리 과정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시도에서 지방체에서 또 자체 수입에서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살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도 또 시도에서는 하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인건비 부분이 또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목적에서 목적 예비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3천억이 여야 합의로 10월 2일 날 예산 통과될 때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이제 가용한 재원으로 추가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말씀 듣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 학부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육비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끊기면 다른 것을 끊고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뉴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저희는 이 뉴리과정 요 관련된 논란을 재정의 문제로 본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재정이 아닌 다른 어떤 이슈로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해결책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지금 제가 조금은 길게 설명드렸지만 그 설명의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정을 보면 2015에 비하면 2016년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 이 부분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교육청별로 예산 상황에 대해서 또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좀 강한 입장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저희가 목적 예비비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재원에 있어서의 추가 부분이나 좀 더 확실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면서 또 교육부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은 절감하면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다만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은 시도의회에서 또 이렇게 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는 너무 정치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게 저희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실제로는 이것을 재정의 문제로 보고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해결책을 모색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이영 차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